세종전자 홍보팀 여보세요? 세종전자 홍보팀입니다. 여보세요? 저는 세종전자 홍보팀주인 아나입니다. 이민수 대리님 계십니까? 네, 잠깐 다른 부서에 가셨습니다. 메모 남겨 드릴까요?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세요. 해외 시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수 대리가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흐엉 씨가 이민수 대리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메모 남겨 드릴까요? 메모 남겨 드릴까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셸 씨가 전화해서 흐엉 씨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흐엉 씨가 없어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저는 메모를 받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메모 남겨 드릴까요? 따라하세요. 변경하다. 변경해요. 변경해요. 친구와 내일 3시에 만나요. 그런데 3시에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약속을 4시로 바꿨어요. 변경했어요. 이렇게 바꿀 때 변경하다. 라고 말해요.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결정하다. 결정해요. 따라하세요. 메모하다. 메모해요. 따라하세요. 메모를 전하다. 메모를 전해요. 따라하세요.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메모 좀 부탁드려요. 흐엉 씨는 메모를 어떻게 남겼을까요? 함께 봅시다.